안녕하세요. 나잇프리페어 나레입니다. 한 1년 반 만에 가족과 함께 애견 펜션으로 놀러 오게 됐네요. 칼갈이가 펜션에 놀러 왔으니까 몰래 갈아 놓고 가겠습니다. 칼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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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 2분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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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미 friendly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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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